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말 무섭게 미국 증시가 하락하더라고요. 미국 증시부터 한번 평가해 주시겠어요? 오늘도 장중에 보면 한 6%대 초반 이렇게까지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줄일 때마다 계속해서 투매 행렬이 나타나면서 결국 낙폭을 좀 줄이지 못한 채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극심했죠. 하지만 주간 성적으로는 플러스였습니다. 글로벌 공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방어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육가 전쟁, 원유 가격 전쟁으로 또 하나의 악재가 좀 겹치면서 속절없이 좀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악재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11만 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도 3,9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의 확진자도 600명 정도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확산 추세가 진정 국면을 전혀 맞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WHO가 굉장히 뭐 늦은 그리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전망이긴 하지만 중국에서의 회복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실질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악재, 더욱더 좀 중요했던 오늘 시장의 악재였죠. 러시아의 반대로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이 무산이 됐고 그리고 3월 말까지였던 현재의 감산에 대한 기한 연장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예고를 했고 그리고 원유 수출 가격을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국가가 WTI 기준으로 24.6%나 급락을 했죠. 이렇게 겹악제가 나오니까 증시에도 역대급 투매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고 그리고 2008년 10월 15일이 지금 보면 최근에 미국 증시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그런 날입니다. 이때 다우가 7.87%, S&P500이 9.03%, 나스닥이 8.47%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오늘 낙폭이 나타났고요.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거는 역대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1928년 이후에 S&P500의 5% 이상 급락장을 보면 요의별로 따져봤을 때 월요일이 27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블랙 먼데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주말 간에 여러 가지 악재가 응축돼서 월요일장에 나타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왔고 오늘도 좀 어김없이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주말 지나자마자부터 아시아 증시에서도 사실 미국 증시의 지수선물에서 이런 징조는 미리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선물도 어제 아시아시장 한 5.5장쯤쯤 부터 지수선물 거래가 또 중단되는 그런 현상도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만 걱정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유가 급락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일단 그 유가 급락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역학관계를 좀 따져봐야지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 엔드스테이지 즉 이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에 대한 좀 가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감산을 거부를 했고 그리고 사우디가 이를 응징을 했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2014년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우디 주도로 오펙이 미국의 셰일 산업에 유가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셰일 산업이 미국에서 워낙 좀 붐이 일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후에 유가가 한 20달러 때까지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의 셰일 산업이 일부 타격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오펙이 더욱더 많은 타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셰일 붐,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에너지 산업이 비교적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오펙이 결국은 100기를 들었고 감산으로 그때부터 가격을 방어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오펙은 지금 생산량이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겹치게 됐죠. 그러면서 사우디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감산을 추진했지만은 러시아는 이러한 역학관계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입장을 이번에 내비친 것이고요. 사우디가 보복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왔는데 이렇게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어차피 러시아는 미국 대비해서는 우리가 생산 원가가 상당히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우디가 좀 원유 전쟁을 선포한 게 되겠습니다. 어제의 유가 폭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일 쇼크를 떠올리셨을 텐데 사실 역사적으로 오일 쇼크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었고 그런데 이번 오일 쇼크는 정반대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경제적인 여파가 미치게 될지 사실 이거는 처음 겪어보게 되는 길이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증시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사우디의 그 입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요 원유 생산 주체별 생산 원가를 보면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영국이 굉장히 원유를 생산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의 셰일 산업 같은 경우에도 배럴당 한 23달러 정도 듭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9달러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렇게 로직을 세우는 게 사실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셰일 산업이 굉장히 힘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몇 개 기업이 도산한다거나 이런 영향을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번에도 포춘지에서는 그래서 2014년 때처럼 유가가 한 20달러 때까지 추락하기는 하겠지만은 이후에 러시아나 오펙이 협상 테이블에 결국은 복귀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너지 시가총액 비중은 S&P500 지수 가운데서 3.6%로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셰일 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하이힐드 회사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크본드 ETF 내에서 에너지 관련된 ETF의 비중도 11%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적다고 우려를 안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단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좀 도래한 것 같네요. 이런 하이힐드 그러니까 좀 위험성은 높으나 수익률이 높은 이 하이힐드 채권을 에너지 기업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시장 참가자들도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정크본드 바로 윗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신용등급이 한 단계라도 내려가게 되면 ETF 내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서 하이힐드 ETF는 좀 다르겠지만 ETF 내에 존재할 수가 없어서 이 기업들이 ETF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연쇄 반응으로 ETF가 계속 매도체세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게 또 위험한 이유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을 미국채, 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위험자산은 주식이 물론 있지만 그게 다른 게 하이힐드 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무너진다. 이거는 위험자산인 주식 시장도 무너진다. 이런 시그널로 또 인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더욱더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예상을 볼 수가 있겠죠. 10년물 채권 금리가 거의 장중에 0.3%까지 내려가게 되는 더 그쪽에서 또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또 가중되면 금리 어디까지 가게 될지도 참 예측하기 힘들고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증시가 제가 오프닝에서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인 약세장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증시 약세장의 진입까지 거의 임박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지금 통상 2009년도 3월을 미국 증시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3월이 됐기 때문에 11번째 생일 파티가 굉장히 최악인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요 지수의 약세장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23,641 그리고 S&P500이 2,708.92 그리고 나스닥이 7,853.74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요 지수가 각각 약 한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급락세가 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제 11년에 강세장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약세장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저희가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3만선, 만선까지 불과한 2%, 3%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약세장 진입까지 한 2%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밤사이에 급락장을 좀 제외하고 큰 그림에서 본다면 강세장의 기록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네,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지 만약에 잠깐 약세장이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방 반등할지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 따르면 현재 강세장이 2차 대전 이후에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죠.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장 꼬리가 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 3월부터 시작이 된 현재 강세장,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어떤 19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이어졌던 강세장 대비해서도 더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큰 그림에서 강세장이 12년째가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다라는 그 로직은 첫 번째로 미국 준 씨가 최근에 좀 급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많이 좀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포드, PR이 S&P 500 기준으로 17배로 다시 한번 좀 낮아진 상태고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반발 매수세를 좀 유입을 시킬 것이다, 이런 로직이 있고요. 두 번째로 경제가 좀 휘청거리고는 있지만 미국의 소비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는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정치권이 양원히 분리가 됐을 때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나오는지에 무관하게 증시가 굉장히 좀 잘 갔다고 하거든요. 서로 좀 견제를 하면서 부양책도 많이 발표를 하고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세장이 12년째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로직은 첫 번째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1, 2월에 증시가 부진했을 때는 1950년도 이후에 이후에 10달에 평균 상승률이 2.3%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고 세 번째로 11년 동안 이어준 강세장에 대한 피로감, 이 부분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이 정도의 급락장이 바로 2018년도 말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약세장 1보 직전에서 결국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성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이런 강세장을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지지력을 제공해 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또 이런 부분이 피로감으로 또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2018년 약세장 진입 초기,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시기를 좀 떠올려 보면 그때는 자꾸 연준 회장이 우리는 중립금리까지 좀 멀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계속 매도세가 나타났었는데 연준이 스탠스를 딱 바꾸는 순간 이게 거슬러 올라왔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유가를 둘러싼 치킨게임이 좀 해결되든지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게 또 반등세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19발 결국은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전염병 사태와 좀 다른 점이 이미 글로벌 저성장이 좀 고착화됐고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 여력이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게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또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거는 또 상황이 지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론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선별해서 또 판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경험을 좀 뒤돌아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정말 극에 치달을 때가 항상 또 거기가 저점인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지금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S&P 500 지도를 놓고 오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 텐데 뭐 가릴 것 없이 죄다 빨간색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번 평가를 내려주시죠. 네. 뭐 평가를 내릴 필요도 있겠죠. 저 보시면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어도비 이렇게 대형 IT주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낙폭이 나왔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본다면은 역시 에너지 업종이 가장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업종 전체로 보더라도 20%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엑소모빌이 12%, 쉐브론도 15%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또 소형 정유사들의 주가 낙폭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10년 무리 장중의 0.3%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융업종이 그러면서 오늘 11%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대형은행들의 낙폭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좀 초록색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달러트리라는 기업이 오늘 주가가 그래도 상승을 했는데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월마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소매업체들이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소비가 진작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일단은 오늘 좀 상승 반응이 나왔고요. 마찬가지 로직이 적용된 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오토존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소모품을 파는 그런 소매업체들 이렇게 또 소형 그런 제품들을 파는 그런 기업들이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세부업종적으로 봤을 때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그 오늘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방한 몇 가지 되지 않은 종목 가운데 하나인 월마트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최진석 팀장이. 자 이 월마트가 유가 하락의 수혜주다 이런 평가가 오늘 시장에서 좀 나왔나 보네요. 맞습니다. 월마트가 지금 시킹할파에 따르면은 소비재와 서비스 관련 섹터 종목 중에 오늘 98%가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월마트를 비롯해서 달러트리 그리고 달러제네럴 달러트리와 거의 비슷한 업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오토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용품 소매점 등이 이제 선방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로직에 의해서 좀 선방을 했냐면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쇼핑 수요가 진작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자체적인 물류 조달 비용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일단은 오늘은 이들 기업의 좀 아웃포폼을 좀 이끈 것 같네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소비 진작 효과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에 2014년에서 2016년을 좀 떠올려보더라도 이쯤 되면은 유가가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특히 얼마나 하락하면은 마트에 몇 번을 더 많이 가고 소비가 얼마나 진작될 것이고 이런 분석이 앞으로도 많이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정적인 의견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럴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짙은색 그래프가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PC라고 불리는 그런 지표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그래프가 휘발유 가격의 그런 추이인데 사실은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후에 소비가 조금 진작되는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 두 개가 연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휘발유 가격이 아무리 좀 떨어지더라도 이를 쇼핑을 가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딴 데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유가가 많이 또 하락한다는 얘기는 힘든 시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비도 오히려 좀 위축이 됐다.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금 역사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단편적으로는 월마트가 좀 선방하긴 했습니다만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좀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월마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재주에 대해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그리고 확산 이후에 투자 의견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상태인데요. 코엔이라는 기관에서 오늘도 코로나19에 따른 소매업체들에 대한 타격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예상보다도 더 큰 수요와 공급 측면의 양방향에서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상반기에 아시아 시장에서의 고객 방문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시장도 앞으로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코스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런 생필품 사재기 열풍의 좀 실적이 오히려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엔이라는 기관에서는 이 같은 1분기의 매출 호조 효과는 있겠지만은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또 매출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에 좀 편향되다가는 또 투자에 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서요. 월가의 투자 의견, 소비자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까지 저희가 좀 점검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